안녕하세요 오늘은 뚱뚱 탱탱한 뚱대창 고소한 소대창입니다 오동통 야들야들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맛이 가득 입안에서 고소한 기름진 맛이 매력적인 소대창입니다 팬에 구워질 때 식용유를 살짝 두른 후 구워주시면 고소함이 두배로 노릇노릇하게 익었을 때 먹기 편하게 잘라 드시면 되는데 저는 통으로 먹는 맛을 좋아해서 통으로 먹어보겠습니다 함께 먹을 때 마시는 버섯구이랑 부추무침까지 노릇노릇 익었을 때 고소한 기름짐이 정말 맛있겠죠 오늘 야들야들 쫄깃쫄깃 고소한 소대창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역시 맛있습니다 고소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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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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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쫄쫄쫄 애호박 아.. 아.. 너무 맛있음 너무 맛있어 소스랑 쁘러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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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고추장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 고소한 고춧가루 내가 좋아하는 라면을 보여주면 마취하고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훌륭한 라면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총료는 다 먹으면 더 맛있엉 라면을 먹으면 더 맛있엉 소금이 진짜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싶엉 바삭바삭 치즈 너무 맛있다 와우 엉덩이 문어가 많이 사라진거죠? 음.. 사라진거 드디어 너무너무.. ыл고.. 이쁘다 비벼붓아 두두 오돌두따 그런지 귀찮고 소고기 다시따 디저트 레몬 다시따 탄산수 좋다! 탄산수 마시고 탄산수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쿨 쿨